공격 시작 공격 쨉 출발합니다 소미 선추 포인트 롱핌프를 사용해서 리시브를 까다롭게 할 거기 때문에 네 점점 이어집니다 해결이 되 다시한번 김지민의 서비스 박주현 파츠 2대1 동점 상황 괜찮을 윙에 넘겼습니다 김항원의 서비스입니다. 직선 코스로 맞.. 쭉 밀어받.. 한 점을 앞서있는 파주시청 서비스 이어갑니다. 신민주 빠른 공격! 박주현 자 김항원 선수 박주현 코스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. 계속 이어지고 있는 랠리 김지민의 서비스 박주현의 부이스를 준비하는 화성시청 김항원 듬볼 박주현 리시브 파주시청 신민주의 서비스입니다. 지금은 넷 서브를 준비하는 신민주 중요한 정리가 더 필요하죠. 그렇습니다. 피난 확실히 예 9대9 동점상황 3분 포인트 화성시청 리시브 두 번째 서비스 파주시청 파주시청 몸에 준 서비스 약변 뜬거 없는 상황인데요. 박주현의 서비스 리마을! 성시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. 도비 리마을! 분 랩! 길발이 좋았기 때문이죠. 그렇죠. 이 서브 짧은걸 집중해줘야됩니다. 기면 안돼요. 칠 입니다. 아아 아아 그렇습니다. 어어어 하지만 이번엔 6대4의 스코어입니다. 서비스 박주현 박주현의 버핸드 탑 스포 아아 김하우 서비스 파주시청 신민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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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하우 서비스 이번에 파주시청의 서비스 아아 신민주 어렵사리 받았구요 아아 화성시청의 매치 포인트입니다. 아아 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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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 가